아, 저희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9시에 닿습니다. 이랬네요. 어, 아휴 헷갈리다. We, 저희는. 저희는. We가 저희는. We 해결됐어요, 지금. At 시간을 말해요. Nine. 네 닿는데요. 그러면 오후 9시가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리고 또? From으로부터. 월요일으로부터. 오케이. To까지. Friday까지. 닿습니다가 없어요. 닿습니다는 Close. 아, 오케이. 오케이. 난 이 칠판이 참 두려워. 왜, 왜, 왜요. 모르겠네요. 여러분,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리뷰는 항상 중요해요. 아시죠? So, we close at 9pm from Monday to Friday. Is that your answer? Yes. 오케이, let's check it out. 정답이죠, 그렇죠? Close라고 하는 거, 닿는 거. 여기 지금 보면 사진 속에 Closed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오늘 문 닫았음이라고 할 때.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가 동사를 PP를 주면. 형용사화가 돼요. 그래서 이것은 닫힌. 닫혔음. Close를 당한. 이렇게 해서 이런 표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만약에 D를 빼버리면, 그렇죠? 닫다 이렇게 된다든가 아니면 형용사로 가까운 이래 버릴 수 있죠. Right? So, 문장 Close가 나왔고요. 지금, 아, 우리 저번에 월 앞에 뭐 붙였죠? 전치사? 월? In, right? 그런데, 시간 앞에는 뭘 붙일까요, 여기서? At. Yes, there you go. 이것도 외워야 돼. 네, 전치사. 이거는 전치사는 따로 at, at, at 이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랑 같이 쓰고 문장 만들어 보면서 해야 돼요, 사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후 5시에, 그럼 어떻게 할까요? At 5 p.m. There you go. At 5 p.m. 그냥 5시에 이러면, 그냥 숫자만 얘기하면 돼요. At 5. At 5. Or at 5, right? At 5. 그러면 이번에는 오전 5시에, 그럼 어떻게 하죠? At 5 a.m. There you go. At 5 a.m. Correct? Okay, so,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만들어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끝내면 또 재미가 없죠? 네네. 네, 우리가 문장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나, 어, 나 7시에 깨어났어. 웨이크 업을 이제 시제를 잘 다르게 줘야 됩니다. I woke up. 오, 나이스. I woke up. 7시에? At 7. There you go. 과거니까, 웨이크 업의 과거, 여러분. Walk. 이거든요. So, I woke up at 7. 자, 이번에는 뭐뭐 하자, 이런 말투로 해볼게요. 네. 뭐 하자 할 때 어떡하죠, 우리? Yeah, let's. Yeah, let's, right? How about this? 5시에 떠나자, 이런 말 어떻게 할까요? 떠나자. 어, 떠나자. Live. 어, 오케이. Let's leave. 5시에? At 5. At 5. There you go. 그 이후에 가면 막 트래픽이 있어. 그러니까, let's leave at 5. 이런 식으로 중요한 건 공통점으로 전 지사가? At. At. There you go. 자, 문장 두 개 한번 읽어볼게요. 과거 영어로 일단, I woke up at 7. I woke up at 7. Let's leave at 5. Let's leave at 5. 오케이, so, 여기서는 we close at 9pm이라고 했어요. 네. 여기까지 왔는데, 그 뒤에 from Monday to Friday라고 되어 있습니다. from이 무슨 뜻이에요? from? 뭐부터. 뭐뭐로부터. 그리고 to는 뭐뭐? 까지. 까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시기를 두 개를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기로부터 두 번째 시기까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고 했고요. 예를 들어서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하면 어떻게 할까요? 오전. 오전 9시부터. from? 9am. 오후 6시까지? 6시? 오후? 6pm. There you go.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할 때 9 to 6 job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9시부터 6시까지라는 job. 그래서 그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장화 시키면 나는 1회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이거 가능할까요? 네. 어떻게 할까요? I work. I work. from? 9 to? 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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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6. PM. There you go. 그리고 9 to 6라고 해도 돼요. 충분히 오전, 오후 알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우리, 우리는. We.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해. 좋겠네요. 부럽네. 왜 자꾸 이러래? 머리 찢는다. 우리는 일한다. We work. We work.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from Monday to Thursday. Thursday. Very nice. 그냥 생각만 해도 신나네요. 그렇죠? Thursday에서 일이 끝. 자, 여기서 보면 결국 from, to, from, to, 시기라고 하는 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요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정확한 날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I work from 9 a.m. to 6 p.m. I work from 9 a.m. to 6 p.m. We work from Monday to Thursday. We work from Monday to Thursday. 그리고 우리 화면, 우리 본문 읽어볼게요. We close at 9 p.m. from Monday to Friday. We close at 9 p.m. from Monday to Friday.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또 궁금하잖아요. 지금 주중 얘기만 해줬잖아요. 그러네요. 우리는 물어봐야죠. 우리 토요일 올 건데. 오, 맞아. 토요일은요? 토요일은요? 궁금하니까. 토요일은요? How about만 있으면 되는구나. 고마워요. How about 어때요? 이거는 스펠링 관건인데요. Saturday. 선생님, Saturday. 줄여서 쓰기 말기. 줄이면 안 돼요. 아, 안 돼요. Go further, please. Saturday. 오케이. 자, 근데 요일이니까 앞에 대문자예요, 소문자예요? 선생님, 여기 U 아니에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선생님, 이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1번에서 2번으로 왜 바꿨어요? 느낌이 아니에요? 대문자고 이거예요. 느끼예요. 큰일 날 뻔했네. 막상 쓰니까 좀 이상해 보이죠? 한 6개월 놀림 나갈 뻔했네. 아, 요거 한 6개월에서 7개월 감이었는데 아쉽네요. 자, 지금 S-A-T-U-R-D-A-Y. 여러분, 볼게요. 같은 실수 나왔을 수도 있죠, 그렇죠? 자, How about Saturday? 어머, 세상에, 세상에. 오래간만에 써보니까요. 네, 맞아요. 그게 헷갈릴 수 있어요. 발음이 거의 똑같다 보니까. Saturday이라고 해도 되지만 모음 사이에 티가 껴있기 때문에 또 리을 비슷하게 부드럽게 해볼게요. Satur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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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우리가 How about 명사? 이러면 아주 간단하게 명사는 어때요? 어때요? 라는 굉장히 줄임 표현이거든요. 완전히 풀 한 센텐스라기보다는 그래서 명사는 어때요? 이렇게 건의를 해본다든가 궁금하다든가, 그렇죠? 자, 간단하게 두 개만. 네. 지금은 어때? 이제 시간 돼? 이러면서 How about now? 응, How about now? 간단하죠? 나는 어때? 나 괜찮잖아. 나랑 만나자. 이러면서 How about me? How about me? 굉장히 간단하지만 우리가 명사 하나 넣은 것만으로도 이건 어떻고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여기서 How about Saturday? Saturday의 그런 시간, 컨디션에 대해서 물어보게 된 거죠. Correct? 자, 이거 한 번 두 개 다 해볼까요? How about now? How about now? How about me? How about me? And how about Saturday? How about Saturday? Saturday에는 What time do you close? 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했고요. 마지막 문장을 한 번 보도록 할까요? 다단. 네, 이거 좀 중요한데 집중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틀리는 분들이 어려워요? 어드밴스된 분들도 틀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check it out. 토요일은요? 라고 물어봤어요. 거의 상점에서 얘기를 하실 거예요.